안녕하세요. 젠지의 서포트를 맡고 있는 리엔즈 손시혜라고 합니다. 오늘 경기 2대0으로 좋은 경기록을 이겨서 굉장히 기분 좋고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해야 할 생각입니다.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밴픽에서 좀 많이 굉장히 좋은 밴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플레이도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경기력이 나온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어떤 라인이든지 2페이지로 내려가면 사고픽에서 할 챔피언들이 많이 부족할 상황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어떤 라인이든 좀 다들 할 게 많아가지고 사실 조합 짤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은 겪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사실 저희도 스프링 초반부터는 조금 삐걱삐걱대고 한복도 잘 안 맞았거든요. 내부적으로. 그런데 MSI 갔다 하고 나서는 MSI에서 워낙 강한 팀들이 많다 보니까 이기려면 항상 더 상대보다 잘해야 하고 이러니까 좀 더 챔피언 폭이라든지 플레이 방향성이라든지 조금씩 맞춰지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희도 지금 어떤 게 좀 확실하게 모르지만 아마 저희가 끝날 때 썸머가 끝날 때쯤 증명해야 되는 자리에서 잘해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너무 자세히는 그렇고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스프링 때 플레이오프 중 때 그때 좀 내적으로 많이 심적으로 부당감도 있었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었는데 스프링 때 프로브이랑 결승전을 거치면서 좀 어떻게 내가 더 최선을 다할까를 이제 MSI에서 바뀐 생각이 옳았다라는 걸 제가 증명하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좀 어떤 일을 해도 꼭 프로게이머 일이 아니라도 좀 성장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이 있어서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되었던 네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매 순간이 힘들고요 사실 어떤 사람이든 당연히 어떤 일을 하든 다 힘들 텐데 저는 그래도 끝까지 가려면 동기부여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여가지고 저는 이기려고 하는 것도 재밌으려고 하는 거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촬영을 아침부터 했는데 그때가 아마 11시 12시였거든요 밤 그래서 거의 12시간인가 정도 엄청 힘든 스케줄이었는데 갑자기 기인이가 저한테 좀 까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기인이 생일이기도 하고 다들 힘드니까 여러분 제가 기인이 생일이에요! 하면서 이제 불러왔는데 기인 선수에서 저를 좀 째려보더라고요 저는 축하하는 마음으로 불렀는데 많이 섭섭합니다. 저희가 MSI 갔다 오고 나서 사실 일정이 진짜 힘들었는데 감독님이 일정이 없었거든요. 감독님 한 2주 정도 쉬시고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엄대 내가 어떻게 쉬겠어? 라고 하셔놓고 저희는 또 손모 준비하고 감사합니다. 감독님 까지 하겠습니다. 당연히 당연히 국제대회 우승해야죠. 한국에 자존심이 달려있는 건데 그거는 비교화될 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고 그냥 제 마인드는 마인드는 지금 현재 제 마음은 당장 앞에 있는 경기를 승리하는 게 우승이어서 사실 그렇게 해서 제가 스프링과 MSI를 저는 이겼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지금 있는 앞에 있는 경기 지금 하는 이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딱히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. 저희가 오늘도 이대원 경기로 좋은 경기로 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로 팬분들께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